안전운전 안전운전 수혜차가 되고 수혜차가 되고 수혜차가 되고 스탑페이스오프 모창쇼인데 이분의 무대가 빠지면 모창쇼라고 볼 수가 없죠 누굽니까? 임재범씨입니다 어서오세요 가슴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를 지켜보는 널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사랑 가슴 생각 아팠 이 년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칠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아니 인정부씨 너무 웃겨 라시캐스에 눈을 왜 이렇게 뚫어요 아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임재범씨가 또 대화가 또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진짜 진짜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것도 점수해줘요 안에서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임재범씨 임재범씨 노래는 가슴으로 부르는 거니까 목소리 비슷한데 제가 볼 때 눈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눈으로 잠깐만요 임재범씨 눈 안 따가워요? 원래 눈에 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근데 지금 여기 우차사 라이징스타에 임준혁, 이형씨가 아까부터 유심히 보고 있어요 본인들이 더 잘하거든요 우리 개그맨 후배 중에 정말 잘하는 저는 훈련에는 후배 가수들이 있다고 지금 한번 나와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임준혁씨, 이형씨 일단 이형씨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? 포인트가 약간 아쉬운 점 있지 않나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니까 노래할 때 오리처럼 꽉꽉거리만 하면 돼요 허리에 손 올리고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생각과 노래하는 놈